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6천년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크게 부강했던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는 쇠퇴하고 멸망해서 근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초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고대 바벨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국 바벨로니아 이렇게 하고 혹은 고대 바벨론 제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장세기 우리가 11장에 보면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 땅에 퍼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드셨던 그리고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력을 거역하고 전 이제 지역으로 터져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유프라데스강 근처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이 니모로시라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영웅호걸이 나와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 자국기를 위한 하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설도 아주 잘하고 또 사냥에도 뛰어나고 지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어서 자신을 위한 거기에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 자기를 왕으로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까지 자기의 명성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탑이라는 그런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진 최초의 인류 역사의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그것의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제국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워진 인류 역사에 나타난 그런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굽 그때 요셉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거기에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죠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황소,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고대에 지금은 이제 애굽을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에 유명한 게 뭐예요? 스핑크스라든가 아니면 그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포로 생활할 때 다 그 유대인의 노동력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이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여러분은 결국에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등장한 나라 이게 애굽 요즘 이집트라고 하죠 그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 제국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 원래 고대 바벨로니아 여기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거의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름의 아수르가 사람 이름인데 이때부터 원래 한 종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족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확장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빛이 한 1200년 전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멸망을 했어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그랬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유대 땅에 갖다가 거기에 이주를 시켜서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 살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결혼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뭐가 돼요? 혼혈족이 태어나서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또 나중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그런 왕 때 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거의 모든 국토를 다 유린하고 점령을 하고 이제 이 수도인 에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에 납사기라는 유대 방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장군을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심리전까지 펴는 거예요 너무 그때 두려워했었는데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걸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아였잖아요 히스기아 왕이 여러분 어때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도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이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왕이 사네립 왕을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그냥 아버지를 암살하는 거예요 찔러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란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았어? 이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을 했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신 바벨론 너부가네산의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죠 사실은 이런 고대 바벨론, 애국, 아수르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지배할 때 너부가네산 왕이 어떻게 했냐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나라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너부가네산이 꾼 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 신상을 보여줄 수 있나요? 요즘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기 제일 위에가 머리 머리가 이게 빛이 너무 세가지고 LED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머리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이잖아요 금의 나라 이 나라가 이제 그런데 너부가네산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상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남유다를 그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에 유다만 남아있었는데 이 남유다를 세 번이나 침략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막 포로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나 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유다가 있잖아요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세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너부가네산 왕이 와서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가지고 파괴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 선물들을 가지고 다 또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려요 이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이 바벨론 체육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애배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부가네산 왕은 한 번 하나님께서 꿈으로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신병자를 만들어 가지고 7년 동안 철사줄로 꽁꽁 묶여 가지고 들에 가서 쇠고랑 차고 또 그다음에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의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너부가네산 왕은 어떻게 돼요? 조서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너부가네산 왕이 죽고 나서 여기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그런데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그 왕국에서 큰 파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아버지인 너부가네산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그 기물들 그 성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귀인 일척명과 함께 술을 따라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상숭배하는 나라 이런 무로다기나 발락이라든 이런 왕 그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이제 찬양하고 이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벨계가 사람은 없는데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글을 써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걸 알지 못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부가네산의 그 부인인 태후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이제 그걸 해석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이건 아람어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인데 이걸 해석하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당신이 나를 끝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메데의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는 있잖아요 도저히 진짜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낸 그 누구도 어떤 거에 또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의 높이가 몇십 메터예요 폭이 뭐 어마어마하고 있잖아 그리고 맷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저히 이거는 아무도 그 성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이런 철흥선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메데의 왕 다리오가 군대를 이끌고 그날 밤에 들어와서 벨사사를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섯 번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메데?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 거기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과 두 팔 은혜 나라 있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한다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려는데 지금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거기 어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이 있던 데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근처이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이 있던 페르시아 거기는 지금 이란 그쪽이에요 이란이 그런데 이제 은혜 나라 이렇게 두 팔 그러니까 연합국인가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면 곰으로 이걸 나타내요 다른 데서는 저기를 바벨론은 금으로 하고 사자로 동물의 왕인 사자로 그다음에 메데 바사는 곰으로 나타나는데 한쪽 발을 이렇게 곰이 드는 그런 곳 그러니까 두 연합국이냐면 한 나라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나와서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데 페르시아 파사는 어떻게 돼요? 이 페르시아라고 나온 나라는 은혜 나라이고 또 이거는 곰의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 때 그때 이제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이랑 그 세 친구랑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여기서도 중용이 돼요 메데 파사 제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메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려고 해가지고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한 달 동안 다니엘이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견인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서를 왕이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걸 모르고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이제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조서에 왕의 그런 어떤 그 직인이 찍혀가지고 그걸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돌아와서 에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 신하들이 가서 왕이시여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놈을 잡아서 사자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 아 저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어때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메대 바사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러면 한 번 공포를 하면 그날의 법은 왕도 취소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날의 법이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조서에 이미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넣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리오 왕도 왕국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그러고 있었죠 새벽이 돼서 그 사자군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종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말해요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왕 앞에도 잘못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버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죽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메대가 처음에는 강했어요 그건 나중에는 바사 제국이 더 강해요 바사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고레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조서를 썼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고토로 가고 싶은 날은 다 가라 하나님의 성렬을 가서 건축할 때는 가라 그래가지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왜?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여기서 메대파사 제국에서 나올 때 어때요? 다 금은 보아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는 데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애국왕은 절대적으로 안 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린을 그런데도 다 줬잖아요 여기에 보면 메대파사의 왕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짓도록 하고 아무도 그걸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다 금과 은화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나올 때 금은 보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 나는 돈 없어요 난 뭐 없어요 이러면서 못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도 어디 멸망을 하고 여섯 번째 제국이 뭐예요 한 번 거기 보세요 그림 한 번 다시 볼까요 무슨 제국이에요? 헬라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제국 헬라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이 메대파사를 멸망을 시키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도 정복을 했는데 인도에 가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해가지고 30대인데 그때 그런데 겐지스강에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헬라 제국은 금방 자기 아들의 때에 알렉산더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금방 멸망을 나오면 자 이제 우리가 헬라는 뭐로 유명합니까?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죠 아테네라고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그렇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한 500년 동안 통일 로마로 있다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자기를 신격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걸 거절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왕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숭배하도록 하니까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숭교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일곱 번째 제국인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고 얼음 속에 집어던져 죽고 하여튼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래가지고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에다 지하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250년 동안 살았어요 250년 동안 아이도 낳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식량고하러 나왔다 잡히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카타콤의 숨겨자라는 책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여러분 한 짓이 뭐예요? 이런 짓뿐만 아니라 에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미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시민지였는데 AD 70년에 디도 또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 이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에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을 질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할 것이란 그 말씀 그대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나라 여러분의 성경을 요한계의 희록을 기록할 때 당시 어떻게 돼요? 이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노마입니까? 476년에 멸망하고 또 1532년인가 또 동로와 소노마 나눠졌다 멸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러면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물론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강력한 세계적인 그런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진키스칸의 몽골 제국이에요 진키스칸은 여러분 어때요? 이 러시아를 정복한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실패했고 히틀러도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실패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패했는데 러시아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신민주로 만들고 중국을 완전히 신민주로 만들고 중앙아시아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신민주로 만든 그런 사람이 뭐냐면 진키스칸이라는 그런 몽고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육포를 드시죠 그런데 진키스칸은 육포를 먹고 아주 빠른 그런 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세계를 정복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제국 이렇게 한다면 진키스칸의 몽골 제국 지금 몽골은 인구가 몇 변만 밖에 안 돼요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울란바루토 그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몽골에 가서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인구는 굉장히 적은데 아주 거의 평원인데 이 몽골 제국의 진키스칸 제국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그러니까 해적의 나라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신사의 나라로 변화된 영국 옛날에 영국을 대형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19세기에 특히 영국은 스페인과의 해상 전쟁에서 한 번 승리를 하고 나서 19세기에 영국은 세계의 모든 해상로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과 인류 역사를 보면 거기가 해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10만 톤 넘는 이런 항공모함을 몇 척이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행기를 어마어마하게 실려가지고 그 비행기 항공모함 한 대면 웬만한 나라는 군사력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런 그 항공모함을 왜 태평양에 인도양에 대스양에 어디에 이렇게 막 보냅니까? 여러분 해상로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항공모함을 엄청난 그런 돈을 들이면서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미국이 나오기 전에 어때요? 대형제국 원래 이 영국은 어떤네?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죠 그런데 보금이 들어가서 이 해적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신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 세계 해상로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도 어때요? 아까 이 이집트 있죠? 애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식민지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호주 이런 데 다 식민지였잖아요 미국도 여러분 지금 독립했었는데 미국이 어떻게 뭐였어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나라였어요 왜? 그래가지고 엄청난 영토 뭐 이런 영국이 나중에 그 나라들을 나중에 독립을 시키고 미국은 영국에게서 벗어나려고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영국은 독립을 시켜주면서 그런 나라들과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16개 국가 몇 개 국가 이렇게 가면 영연박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 어떤 느슨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런 같이 이렇게 어떤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때요? 미국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합중국이죠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휘하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잖아요 미국의 대들만은 그런 나라는 지금 지구상이 없어요 초강대국이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고대 바벨론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제국, 너부하네사, 메데파사 제국 보통 페르시아라고도 그러는데 헬라 또는 그리스라고 로마 제국, 몽골의 진키스칸, 대형 제국, 미국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오늘 마지막 제국의 멸망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제국의 멸망 마지막 제국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니엘서 2장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이 열발까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원해서 사람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다 네가 지금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제국 메데파사 제국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 헬라라고는 그런 나라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할 것 그대로 됐잖아요 이 너부하네사를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이어서 로마 제국, 쇠 철로 된 그런 나라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할 것 그런데 이제 이 쇠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예요 이게 원래 철이라기야 맞는데 이게 철로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두 발로 갈라진 건 동놈과 서놈과 갈라지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인류 역사에 등장한 나라는 어때요 이 두 발에서 나온 열 발가락이 있는데 이 열 발가락은 새와 진흙, 철과 진흙으로 섞여진 열 개의 나라가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제국은 일곱 머리 열 불 그렇게 나왔죠 일곱 머리 열 불 이 열 불은 뭐냐면 식개구 이거는 로마의 일곱 개의 뭐라고 했어요? 산 일곱 산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그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죠 확신 은에서 여러분 어때요? 너 동으로 바뀌었어요? 동에서 뭐로요? 쇠 철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열 발가락은 쇠와 뭐예요? 진흙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계속 어떤 일을 했냐 다시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그게 처음에 유럽 구주 공동체라기에서 EEC 그 다음에 EC로 됐다 지금은 EU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전해왔는데 현재는 26개국인데 회원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로마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 유럽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나라는 여기 보니까 뭐가 부활한다? 로마가 부활하고 로마에서 여기 10개국 10개국의 왕들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모든 권한을 몰아준다 했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저크리스토 저크리스토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어려운 공부를 여러분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쉽게 했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걸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어려운데 두 번 들으면 좀 쉬워지고 세 번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했던 걸 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곱 번에 열 불이 뭐더라?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쉬워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다니엘스 2장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10개국의 연합체 이것이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것을 개시록 17장, 18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큰성 바벨론 여자가 앉은 큰성 바벨론 그랬죠 거기 봅니까 개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왕들을 그런데 다스린 큰성이라고 하고 큰성 바벨론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앉은 큰성 바벨론 그랬어요 여자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있는데 여자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있다겠죠 이 큰 음녀는 뭐라고 했어요 이 큰 음녀는 모든 종교를 통합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모든 종교를 혼합한 정치와 그리고 종교와 경제를 합한 이런 단체로서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걸 말한다 가장 거기서 주도적인 걸 한 게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표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기 한 데다가 저게 너무 어렵다 이런 표정들이 막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성 바벨론 여자가 앉은 큰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세요 종교 정치 경제를 통합한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들은 앤 로마 제국의 영토인 로마시에 바티칸의 그 본부를 두고서 세계 정부를 저크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짐승의 표현 666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은 일곱 머리 열 뿔 다시 말해 저크리스도가 그 제국에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올라탄다고 했죠 한동안 그래서 권세를 누린다고 일곱 머리 열 뿔을 저크리스도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게시록 13장에 그런데 게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열 뿔과 짐승은 열 뿔이 뭐예요? 열나라고 짐승은 저크리스도라겠죠? 그 열 뿔과 짐승이 음료를 처음에는 막 태워가지고 다녔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이 그런데 나중에 미화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안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린다고 17절에 쭉 보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뭐냐면 여자가 굉장히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 저크리스도가 이 강력한 세계의 마지막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그리고 열 개의 연합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이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음료로 불리는 여자로 불리는 여자와 함께 이런 일을 함께 이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그래서 그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로 여자가 앉았던 그 큰 성 이것이 뭐냐 부활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그러면 이 신성 로마 제국 큰 음료 아니 큰 바벨론으로 큰 성 바벨론 불리우는 이 로마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은 어떻게 왜 심판을 받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귀신의 처소 각종 2절을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면 힘찬 음성으로의 저희들에 대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 어떤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라겠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거기에 여러분 용의 그림 뱀의 그림 우상들이 다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의 각종 모이는 곳이 처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어요 왜 이걸 큰 성 바벨론이 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만 하면 망국을 무너뜨리고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례로 치부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니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이런 짓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갚으시는가 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랑 섞어서 갚아준다 했죠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셨으면 사치했더니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했죠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 다음에 8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루는 큰 사망과 애통과 흉년 큰 사망과 애통과 흉년 또 불로 살라가지고 심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갚으신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 제국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었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는 그랬죠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 그 다음에 보겠어요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하루 동안에 한 시간 동안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8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또 여기 망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등함이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벨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론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간에 이 말은 그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데 누가 봐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 같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순간에 완전히 이 나라가 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만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순간에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불과 유황이 내려오니까 며칠 걸린 거 아니에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한 순간에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폼베이라고 하는 그 죄악과 한락의 도시 동성현을 가득했던 그 도시도 한 순간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한 순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쉬워 일본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진주만을 공격하고 중국 대륙을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시민 삼고 계속 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 순간에 항복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핵폭탄을 갖다 나가사키요 히로시마에 있는데 한 방씩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핵폭탄 던져버려요 지금은 히로시마 낙하사키 던진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한 방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유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한 순간에 그 거대한 제국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성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18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대 그 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한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 큰 성 경관성 바벨론 한 시간 이내 심판 이르렀 또 하르렀 여기 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울고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제인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애통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면 치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며 한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게시록 18장 20절 성도들은 어쩌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며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미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 즐거워해 왜? 이 바벨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죽이고 예수층인들을 죽이고 핏박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일이라고 666표 안 받으면 죽이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죽이고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엄청난 박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멸망한 걸 보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벌을 내려서 그들의 죄악을 갚으신 것을 보고 여러분 마지막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자 게시록 18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라 여기 보니까 한 힘센 큰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와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국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지 그게 이제 나와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왕이 보신 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가치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이더라 여기 보니까 돌이 하나 사람이 뜬 돌이 아닌 돌이 와서 그 돌이 새와 진흙과 녹과 철과 은과 금으로 된 이 신상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숴버린다고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반석을 해놨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바벨론의 너부가네사랑 이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 이 열 발가락의 나라가 나온다고 했어요 10개국 그리고 여기서 저그리소가 나왔어요 세 개를 이 나라가 지배해요 그런데 산에서 뜨이지 않는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발가락을 쳐버린 거예요 이 새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가루가 돼가지고 싹 다 부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뜨이지 않는 돌 여기 날아왔던 이 돌이 산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마지막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여기에 어떻게 누가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왕국을 천년왕국을 세워서 세 개를 주님께서 천년 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보십시오 파벨론 제국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메더파서 지나갔죠 헬라 지나갔죠 동농아 선호가 지나갔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이 세상 제국은 열 발가락 제국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 역사에 앞으로 되어질 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열 발가락 제국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이루어지려고 말라 이루어지려고 말라 지금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666표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여기 열 발가락 나라의 대통령 왕인 저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연합국을 이루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세 개를 지배하면서 이게 세 개를 지배할 나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모르는 거 같아요 다 동농아 선호가 다 됐고 여기 지금 유럽에 벌써 이유가 생겨가지고 이거 막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가장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쇠와 이 쇠가 진흙과 섞여서 이렇게 된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 거를 그런데 지금 이유가 로마 제국을 부활하기 위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지금 그게 유럽연합으로 해서 의회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지금 이러면 전부 다 됐잖아요 현재 해영국만 많은데 이 해영국이 탈태하고 블랙시트라 해가지고 여러분 영국이 거기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열 개국으로 나아주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아주 지도자가 나오는 강력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 중동에 좀 잠잠한 것 같더니 이번에 여러분 봤죠 또 이제 막 그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굉장한 막 또 인명피해가 나고 이랬잖아요 그게 세계의 화약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크리소가 나타나면 성경이 그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터에 있는데 이번에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에루살렘 그쪽에 다 점령해갖고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교도들이 있는데 거기를 잘 못해요 거기는 왜? 너무 이거는 이스람도 신성 지역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하던데 이스라엘 못하는데 와가지고 축제한다고 막 이 라마단 기관인가 뭐 해가지고 막 하면서 하니까 가서 그걸 해산을 시키려 하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 해산을 안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거기 무장단체 하마스니까 그 애들이 우리 그럼 박격포 공격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막 강제 해산을 시키려 박격포를 쐈잖아요 계속 박격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때요? 얘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뭐 더 그냥 미사일로 전투기에 가서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됐는데 계속 이스라엘과 중동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 문제 아시죠? 그게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부터 4천 년 전부터 그게 시작돼가지고 갈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저크리스도 나오면 그걸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 제국은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왜 이걸 저도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걸 몰랐었어요 신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명확히 제가 잘 알지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이걸 여러 번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겠다고 해주시더니 봐라 이 철, 쇠와 진흙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쇠만큼의 어떤 그런 건 안 되지만 이게 나라와 언어와 방언이 섞여지니까 쇠와 진흙으로 섞여 이 결속력이 한 나라가 갖는 것보다 연합국이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언어와 방언과 민족과 이게 섞이니까 쇠와 진흙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저크리스도는 강력한 그런 세계 지배를 위한 그런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위한 경제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건을 사고 무역을 못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여러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지만 이제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 제국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렸지만 몽골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든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로마가 지금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구나 그럼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저크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저크리스도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7년 대화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죠 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 동안 그럼 이제 주님이 이 저크리스도의 나라인 큰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큰 성 바벨론을 마지막 제국인 이 성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여기 이제 왜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나요 여자가 앉은 그것은 로마의 파티칸이 있고 거기에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저크리스도와 여러분 말씀 드립니다 이 열 발가락 이 나라와 다 이렇게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분리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심판을 하시고 여기 반석 뜨임 반석이 와서는데 이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제국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 제국은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누구도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마지막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뭐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과 짜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라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떤 제국도 영원한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다 멸망을 했어요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만 영원해요 영원해 그 나라만 그 신상을 보여주십시오 신상을 보면 여기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때 왕으로 다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예수 제자대학에서 하면서 했지만 또 여기서 알게 될 건데 천년왕국 지나면 천년왕국에서도 아이도 낳고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아이를 낳았나 뭐하나 이런 걸 좀 명확히 참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곡과 마국의 전쟁이 언제 있지? 아마게똥 전쟁하고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게똥 전쟁과 곡과 마국의 전쟁 이건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아직 곡과 마국의 전쟁은 안 나오는데 아마게똥 전쟁은 무기또라는 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 세계 군대들을 예수님 제림할 때 싸우려고 이 적그리소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전쟁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에 나왔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여기서만 왕놀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지구는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리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체 이름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불과 영어로 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죠 지금은 정확히 한다면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었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설교 들었죠 첫째 우리가 뭐 했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만 거듭나면 안 되고 삶도 거듭나야 된다 했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믿고 삶이 거듭나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어 주여 주여 해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삶에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하면 삶이 거듭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죽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죠 그게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지옥에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연한국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연한국 끝나는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부활 못해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각 사람이 자기 행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예수 믿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또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 받는 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짜고 거기에 재물을 쌓고 거기에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 그렇게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볼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고 여기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었던 왕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이런 경제인들 세상에 즐거움을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애통하고 막 다 날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마 세상에 짜가지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동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는 도시국가예요 이 국가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로시 여기 가서 살았잖아요 로시 그런데 여기서 천사에게서 붙들려 끌려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다 소동과 고모라에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두고 여기다 좋은 짐 짓고 재물을 쌓고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불태울 때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면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소동과 고모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악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다 나중에 갚아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께만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주인이신가 하는 걸 보여줘요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낸 목적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중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면서 이건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막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기록에서 보내라고 할 때 이걸 딱 보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 아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러면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역사의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면 지금 힘들고 아무리 어떻게 사람들이 곧 어떻게 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또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역사의 주관자 만물에 다스리고 중환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